절대로 부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난 보지 않아요 권력만 채우면 돼요 고집 때문에 망했다고 나와 69세, 70세, 71세는 4명을 다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자를 싫어하느냐 아니야 이 사람을 좋아하는 여자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성욕을 죽이다가 다시 살아난 격이야 2년간 산속에 있다가 나오신 분입니다 인천 1등 공신입니다 태백산토사님께 물려받은 신비한 108개의 주술 기도문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분밖에 모릅니다 선생님 우리는 지금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고 계시잖아요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선생님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가끔 의심스럽다 나도 변화를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그래요? 그게 성공이거든요 응, 맞아 성공을 자기 스스로 노력도 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갖다 먹여주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나는 내가 솔직해서 조금 단점이긴 한데 하나님하고 부처님은 깨달음을 줘요 네, 갑자기 그 말씀 아니, 깨달음을 주고 나는 신의 대변인이거든 변호인, 변호사를 사서 변호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신한테 내가 이제 이 사람이 이러합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대변인인데 문제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 지방대 갈 애를 서울대 보내달라면 내가 어떻게 보내냐고 아무리 대변을 할 게 따로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을 해서 성공해 갈 수 있게 서로가 삼합이 맞아서 나도 맞고 신년경도 예쁘게 보고 구독자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이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분은 험난한 인생 속에서 어떠한 길을 개척하시면서 잘 사시는 분인지 본명을 그냥 알려드릴게요 이경식님이시고요 54년생이시거든요 54년생? 네 강원특별자체도 춘턴에서 태어나신 분이래요 선생님, 54년 4월 23일생이시라네요 4월? 23일생이요 이상해 이 사람은 사주가 내 고집 때문에 망했다고 나와 근데 이 사람은 이름 자체도 고집이요 이 4월생의 고집이요 내가 갑오의 고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집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고집풀통 할아버지라고 알죠? 고집 꼴통 같은 할아버지들 많이 듣고 살았죠 그런 경우라고 봐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원래 69수, 70, 71에는 내 명을 다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주에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사주가 독해가지고 이 사람은 원래 사주 자체에서 머리 깎고 중이 되라라고 되어 있어요 나밖에 모른다고 나밖에 야 너는 땡중이 될래 진짜 오리지널 스님이 될래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땡중이 될 거면 내가 돈만 바라는 것이고 내가 오리지널 스님이 될 것이면 내가 그 말 그대로 우리가 흔해하는 말로 종단이라고 하죠 종단 부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근데 나는 이 사람 있잖아 절대로 부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난 보지 않아요 왜? 자기 고집의 이득을 위해서 내 주관이 맞다라고 우기면서 이 사람은 외골수라는 게 외골수의 외토리 아 외토리까지 외골수의 외토리 그래서 우리가 권력싸움이라고 하죠 권력싸움 이 사람은 내가 만약에 무당이라고 따지면 무당의 대가리가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스님으로 따진다면 스님의 윗대가리가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 나는 한 번은 간을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간 내가 간을 써야 되는데 그 간을 이 사람은 쓰면 그거를 단합을 하고 뭔가가 하해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사주는 그렇지가 못해요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회사 회장님이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직원들이 떠나버리죠 이 사람은 떠나버리는 경우에 외토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외토리 나만 자기가 고집만 조금만 자기가 끊어줬으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00% 땡중이 되기 싫어서 내가 오리지널 중이 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남들을 아프게 했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나는 봐요 이 사주 자체가 69세, 70세, 71세는 4명을 다하고 부처님 옆으로 열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주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부처님을 믿으면 열반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는 4명이 69세부터 위약감이 들어서 우리가 흔해하는 말로 내가 누워있으면 목을 계속 쫄아 쫄른다고 누가 누가 쫄라 나는 이게 권력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 회사 이거 하나 있어 나는 이만한 걸 차리려고 해 내가 원래 이 회사에 몸을 담았단 말이야 근데 이 회사에서 내가 여기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 회사를 차리려 하니 이 회사에서 야, 너 하지마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 야, 하지마 너 이거 하면 안 돼 그리고 방해를 막 눕는 거야 누우니까 나는 이때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해서 배신감이 겁나게 들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설립을 하기도 전에 이 사람은 명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잃거나 목숨을 잃거나 명예를 잃거나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는 시기가 69세, 70세, 71세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내가 한 번은 간을 쓴다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공무원으로 따지면 3급 정도, 4급 정도는 올라가는 간운이에요 이 사주 자체가 아주 높은 곳에까지 올라가줘야 돼 한 번은 근데 이게 언제 깨지느냐 63세, 64세에 내려와야 돼요 여기에서 내가 열심히 일한 거를 63세, 64세에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회사를 차리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내가 좀 이렇게 단합을 하려 하니까 이때까지 했던 사람 내 몰에서 외톨이라 했잖아요 외톨이 죽을 때도 외톨이 어차피 이 사람은 하는 말이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죽을 때도 내가 갈 때도 아무것도 없이 간다 하는 인생과 똑같아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종교일 거예요 사주에 외톨이 가족이 없다 이 얘기예요 이 사주에는 가족이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와이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여자를 싫어하느냐 아니야 좋아해요?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한 여자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이 사람을 좋아했던 여자분이 있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뜬금없는 게 아니지 왜? 어디 나라였더라? 어디 나라에서는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어디 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식탐을 먼저 줄인다고 기도를 먼저 한대요 식욕을? 식욕을 그래야 사람이 욕심이 없어진대 그런데 먹을 맛이 없으면 우리가 먹을 식욕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 뭔 재미로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남자는 뭘로 죽여? 성욕으로 죽인다는 거지 성욕으로 죽여? 성욕을 죽여야지 내가 종교에 몸에 힘을 담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욕을 죽이다가 다시 살아난 격이야 얘가 여기서 나왔잖아 여기서 나왔으니까 욕을 설립하려니까 여자가 들끓었던 거지 그 여자하고 자꾸 엮이고 권력을 내가 다시 잡고 싶고 속된 말로 우리가 정치해도 다시 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옆에서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날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우리가 그렇잖아 안 만날 수가 없잖아 몰래 몰래 만났어요? 나는 여자가 없었다고 보지 않아요 갑자기 잘나가시다가 또 이런 이상한 건가? 특종이 아니요 나오시는 대로 이 사람은 어쨌든 내 고집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내 고집 때문에 회사 회장님이 말을 치고는 들어줘야 되잖아 의견을 그런데 이 사람은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야 그냥 그럼 무슨 장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그래서 나는 63세, 64세 이행사 퇴사했을 거라고 봐요 아직? 보기 좋게 자기는 자기가 그만뒀다 하는데 알고 보면 뭔가의 압박에 의해서 그만뒀을 확률이 있는 거지 저기 좋아하시는 분 여자 너무 놀랍네요 같이 좋아했어요? 뭔가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한 번씩 했다고 봐 남한테 못 꺼낸 이야기를?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채워지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은 사랑, 가족 다 필요 없어 그러면은요? 내 마음에 딴 거 다 필요 없어 난 돈도 필요 없어 권력만 채우면 돼요 그게 안 채워지면 이 사람은 허무한 거예요 사람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우울증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우울증이 오고 돈이 없어서 우울증이 오고 친구가 없어서 우울증이 오고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사주에 내가 그냥 권력이 채워지지 않고 하니까 허무하고 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가 설 곳이 없고 무기력한 상황이 온 거라고 나는 봐 아 권력을 잃었을 때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69, 70, 71세에 내가 명이 정말 위험하고 이 상황에서 잊지 못할 상황이다 아 네 자승스님 에? X살하신 분 스님 사주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다시 분석을 내가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어떤 거를 분석을? 아니 내가 자승스님 돌아가셨을 때 그걸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절에서 그분 입적? 어 내가 좀 많이 나도 마음이 되게 아팠거든요 아프죠 당연히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아니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에 그러니까요 무슨 이유였을까 하고 되게 궁금하긴 했었어요 나 진짜 근데 타고난 하늘의 불우심에 따라 맞게 잘 사시다 가셨네요 69, 70, 71세에 네 그래 하나님과 자연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참 무섭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냔 해서